내가 왔다 시장에서 장을 봐왔는데 우리 동네는 막 이렇게 봉지로 파는 데가 있어요 어, 이게 뭐 달래? 이거는 새발나물인데 이거는 새발나물인데 아, 새발나물 새발나물이 뭐지? 갯벌의 염분을 먹고 자라서 약간 이제 나물인데도 약간 해초과 그래서 약간 짭짤한 느낌이 있어요 어머머 무려 이만큼이 차가워 와, 진짜 싸우셨다 전을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새발나물전 맛있겠다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새발나물 주류백화점, 주류백화점이에요 진짜 짠하다 자부를 즐기는 여자 유일하게 편시토랑 찍은 날만 자부예요 진짜 행복한 날이죠 그런데 그 자부 자부가 자부가 뭐예요? 아니, 계속 자신감 부자인가? 자유부인 하면 조금 아이와 남편이 약간 없고 유각 유각을 벗어 자유로운 부인 세척은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두면서 이렇게 한번 벌레가 있나 없나 두꺼운 게 있나 없나 확인을 해 담가두는 게 흐르는 물보다 세척 효과가 더 좋으니까 나는 부침가루와 감자 전분 전분가루를 넣으면 약간 더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서 그냥 반반 정도 찬물로 냉수 냉수로 해야죠 더 쫄깃쫄깃해주냐고? 원영 씨도 뭐 요리에 진짜 맛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리를 보는 걸 좋아해서 이 정도는 좀 이해가 되네요 저렇게 묽어서 부침개가 되나? 할 정도로 약간 좀 묽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찐득하면 더 바삭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처럼 묽어야지 더 바삭하게 나 이거 몰랐네 이런 정도 예열이 되면 부침개니까 낙낙히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놓치듯이 반죽도 설렁설렁 그냥 쓱쓱 그냥 아, 들어갑니다 오, 냉끄럽다 오, 냉끄럽다 새발나물은 좀 향이 안 좋아요 냉출은 약 3개 정도? 염분기를 머금고 있는 나물이기 때문에 소금반을 따로 할 필요는 없 없어요 이렇게 눌러서 잘 익을 수 있도록 끝에 테두리가 약간 바삭하게 익었을 때까지 나물 하나하나라도 바삭할 것 같아 저렇게 하니까 맛있을 것 같아 식감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살짝 밑에도 뿌리고 찍어요 돌리는데도 바삭해 돌리는데도 바삭해 돌리는데도 조금만 봐줘 약간 일식집처럼 누룽집처럼 누룽집처럼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 이걸 만들어야겠다 얘도 만능장 이 집 만능장은 뭐예요? 달래를 달래, 달래 식감을 좀 느끼고 싶으면 크게 난 그게 별로다 하면 좀 잘게 난 적당히 자 봄철 달래로 지금 간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되게 하나하나 다 만드신 고춧가루 간장을 끓입니다 간장을 왜요? 그냥 안 붓고? 왜 끓여요? 근데 사실 끓이면 달래를 약간 소독하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증간장은 양쪽 간장을 살짝 그리고 약간 유통기간이 좀 늘어나는 느낌? 대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간장은 진짜 한 번에 훅 하고 넘치기 때문에 단짓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넘겨서 이렇게 하고 올라오네요 들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우우우 하고 올라오면 되게 늘어나는 느낌 근데 뜨거운 간장을 넣으면 향도 잘 우러날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아, 바로 부어요 야, 그럼 달래가 숨이 확 죽겠네요 네, 죽으면서 쓴맛이 조금 싹 누그러지면서 약간 이진맛 냉장 야, 이건 못 찍어 먹어도 맛있지 달래 자만상 오, 저 어, 저 오, 전화하면 너무 잘하면 네 맛있겠다 어떡해, 맛있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